처음에 오디오를 켰잖아요 네? 소니께 들어오잖아요 여기서 눌러 엔터를 내가 영상 틀게 그냥 본인 유튜브 보시면 돼 못 믿어 잉글리시 여기서 이제 킵니다 켰을 때 제너럴 다 개소리 공유해서 블루투스 엔터 페어링 디바이스 1 두 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디바이스 1, 2가 있거든 핸드폰 두 개를 돌려 쓸 수가 있습니다 응 깜빡거리죠? 응 해보세요 한번 블루투스 핸드폰에서 해보세요 블루투스 블루투스 소니 410 뭘 쭉 올려요 쭉 올려요? 쭉 올려봐요 이거 왜 쭉 없어요? 아니 그거 기다려봐요 읽고 있으니까 쭉 올려봐요 쭉 올려요 쭉 올려요 310 BT 오케이 오케이 아이폰 전으로 비집 양글 전으로 등록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 여기서 비티 오디오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세제 끝났습니다 금요 군öd 6 4 5 5